집도 안전한 것 같진 않은데? 그래도 익숙한 공간이 낯선 데보다 나을 거예요. 괜히 겁준 다음에 엉뚱한 곳으로 유인할 수도 있어요.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밤 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게 어떨까 싶... 그럼 산희 씨가 있어줘요. 유산 혼자만?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요. 원래 순찰도 2인 1조로 도는 법인데 그럼 저랑 산희랑 같이... 산희 씨, 괜찮죠? 병원 예약 시간 전까지 잠깐 쉴게요. 매정 안... 빈말이라도... 형 같이 있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돋나? 아주 입을 꼭 다물고 있더만. 검은 마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니 아주 이렇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다. 아유, 의미 없다. 아저씨, 누가 보면 나라 이런 줄 알겠어요. 펄펄 나는 저 깻꼬리 함수 서로 청다운데 외로운 이 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까. 유리왕의 마음을 내 이제야 알겠노라. 슬프고도 슬프고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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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 랩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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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좀 한글자막 by 한효정